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아침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교회와 나라와 모든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과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게 하시되 가장 좋은 때 응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립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요아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해노라 요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요아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장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요아께 거제로 드리고 요아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요아께 거제로 들을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장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중 이로 말미암아 주예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중요한 직분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바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백성들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가운데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특별히 지파로서는 열두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성막을 관할하는 일들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그 죄를 속죄할 때 특별히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물론 처음엔 모세를 중재자로서 사용했지만 그러나 제사를 드릴 때는 아론의 자손들을 특별히 제사장들로서 아론의 자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고 성결되게 하여서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레위 지파 혹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론의 자손들은 자기가 성결하지 못하면 그 생명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거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막중한 일이었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그 막중한 사역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은 가나한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의 분깃을 얻게 되죠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의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결되고 거룩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소산이 없고 땅이 없었지만 특별히 나머지 지파들에게 그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특별히 그것은 레위 지파들의 생활을 필요한 그런 것으로 사용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로 바칠 때는 동물의 11조 혹은 곡식의 11조를 농산물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을 바로 레위 지파들의 소산으로 받게 하였죠 그래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백성들의 그 감사의 표시로서 11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막과 또한 특별히 라하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바로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인들도 백성들의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그것을 자기의 생활로서 소득으로서 그것을 받았고 레위인들도 하나님 앞에 그 받은 10분의 1로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또한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25절에서 그 얘기를 하죠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요악해 드릴 것이니라 거제라는 것은 제사를 올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낸 11조를 받고 그 중에서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들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들이 10분의 1의 11조의 11조를 바칠 때는 가장 아름다운 것 29절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것 거룩하게 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the best part of everything 그래서 백성들이 바친 짐승이라고 하면 가장 그 고기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분을 10분의 1을 이렇게 구별해서 그것들은 특별히 아론에게 아론의 자손들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물론 곡식들도 가장 잘 익은 곡식들 그 10분의 1을 레위 지파가 받은 10분의 1의 11조의 11조를 아론의 자손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 속에서 바로 우리가 물론 이것이 구약의 이런 11조의 원리들이 오늘날의 교회 생활에서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정신과 원칙은 동일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는 이런 태도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라든가 사역자들에게 그런 것을 바칠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적인 원리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은 교회의 어떤 헌물이나 이런 것들을 살 때는 정말 가장 그 형편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것은 좋은 것을 쓰면서 교회에다 바치는 것은 그냥 쓰다 남는 것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헌 것을 드린다거나 이런 태도는 이 구약적인 원리 속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아론의 자선들이 받아서 생활하는 그 생활에 받는 것들은 특별히 레위인들이 받은 11조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아론 자선들에게 이렇게 바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레위 집하 중에서 그 10분의 9 하나님 앞에 레위 아론의 자선들에게 바쳤던 11조 외의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30절에 보면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드리고 레위 아론의 자선들에게 드리고 남는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장마당의 소출과 포도즙들의 소출같이 드리니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편안하게 너희들의 생활비로 써도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와 31절에 너희의 권석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바로 거룩한 일을 중재자로서의 거룩한 일들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한 너희들의 보수가 바로 그 10분의 9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너희가 생활비로 써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울고불고 아론과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그러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레위지파와 또 특별히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론의 자선들을 백성들의 중재자로서 세움으로 인해서 32절에 보면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선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중재자로서 그들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함으로 성별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백성들이 죽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역할들을 레위지파와 아론의 자선들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은 그리고 정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는 그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이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또한 이런 원리들은 예수님이나 바울도 사역자들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9장 3절 10절 16장 2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역시 사역자들이 성도들에 낸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사역자들은 생각하면 안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또한 그런 중재자로서의 역할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성별되고 거룩한 그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또한 충실하게 겸허하게 감당해야 되는 그런 직분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조라는 개념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이지만 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죠 하나님의 것이죠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10의 1조를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첫 번째 것, 첫 번째 것 그리고 그것은 10의 1은 바로 전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레위지파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레위지파들은 그 11조의 11조를 들임으로 인해서 특별히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론의 자손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재자로서의 역할과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레위지파와 또 아론의 자손들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영적인 것을 섬기는 역할을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하면서 또 백성들은 그들의 생활비를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어떤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또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원리들이 또 오늘날의 교회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 또 그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성교적인 사명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잘 이 시간을 이 기간을 이 시기를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 또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회복이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이런 성경적인 구약의 원리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것들이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사실 우리 교회의 힘든 것은 사역자들 사례비가 온전하게 이렇게 잘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제때제때 생활비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 좋아질 거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그런 재정적인 것들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매달 매달 이렇게 지출이 되고 회복이 될 때 교회가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서 온전히 모든 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해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또 선교적인 사업들을 잘 감당할 줄 믿고 이런 원리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서로 간에 해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